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순영이와 함께 작품을 또 쉬운 거 하나 배워보실게요. 32카운트 포월 작품이고요. 두 번의 팩이 있습니다.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. 뒤로 돌아서 섹션 1 오른발 포드, 왼발 퀵, 왼발 백, 오른발 백터치 오른발 크로스 룩, 퀵,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왼발 똑같이, 퀵,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하겠습니다. 섹션 2는 왼발 체중 드시고 오른발로 크로스 터치, 사이드 터치 한 번 더 크로스 터치, 사이드 터치 오른쪽 4분의 1 턴 재즈 박스 크로스, 백턴, 사이드, 크로스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3번 섹션 3 자 오른쪽 4선 위로 셔플 스텝 하겠습니다. 셔플 스텝 왼쪽 4선 위로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자 오른쪽 4선 백으로 셔플 백 하겠습니다. 셔플 스텝 자 왼쪽 4선 백으로 셔플 스텝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& 2, 3 & 4, 5 & 3, 7 & 8 자 섹션 4 자 V 스텝 할게요 오른발 아웃, 왼발 아웃, 오른발 인, 인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험 오른쪽으로 힙험 두벙 가면서 손도 같이 자 왼쪽 힙험 두벙 가면서 손도 같이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. 7 & 8 1, 2, 3, 4, 5 & 6, 7 &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 & 6, 7 & 8 1, 2, 3, 4, 5 & 6, 7 &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12시에서 12시에서 시작점에서 3시 방향으로 됩니다. 그래서 8번째 월 9시 방향에서 8번째 월 32카운트가 끝나고 나면 12시 방향에서 택이 한번 있어요. 자 한번 해보실까요? 12시에서 8번째 월 1, 2, 3, 4, 5 & 6, 7 & 8 1, 2, 3, 4, 5, 6, 7, 8 1 & 2, 3 & 4, 5 & 6, 7 &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4번까지 하고요. 택이 한번 있는데 4번에 5, 6, 7, 8 힙험 그것이 택이에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오른쪽 2번 힙험 1, 2, 왼쪽 3, 4 4카운트 택을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 마지막 11번째 6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30윗 카운트가 끝나면 9시 방향 갑니다. 9시 방향에서 지금의 택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11번째 월 하고 마무리까지 해볼게요. 11번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택을 한번 하시고 1, 2, 3, 4 앞에 보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자 네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러비움 감사합니다. 안녕